안녕하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장치효과 교수님은 우리 서울의 선수랑 방학 속에서 왕사와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가요 스타즈업 공식적으로 3부와 장치후의 5부 위에 호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회가 준비되었는데요. 이분은 뱀걸지구의 학교인이다. 뱀걸지구의 학교인이다. 뱀걸지구의 학교인이다. 직업이요? 네. 의사가요? 약사죠. 약사죠. 우리 차트를 가져가면 어사쌤이 차트를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파저스 백을 안어주고 나는 약을 주고 백을 주고 정말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오늘 정말 아이데방송에 시사연베스터뜬에서 두개는 정말 흥더욱과 인사인들입니다. 네. 병수고 안녕하세요 병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도움만두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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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